1, 2, 3, 4, 5번 보기를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도 번역되고 직업이라도 번역되는 job이라든지 습관을 의미하는 habit이라든지 status. 여기에서 stand가 보이시나요? 서있는 곳, 회사나 사회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서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statu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ound,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까다로운 단어들은 아닌데 맥락처에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have noticed that. 여러분은 아마도 notice가 삼형식 동사니까 이제 목적어저리 오기는 하는데 may have pp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의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뭘 옛날에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냐면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 shamas, scheme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shama라고 했으면 도식 지식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도식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명사와 they라고 하는 명사 두 개가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명사에서 괄호 열고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동사에 목적어가 없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괄호를 닫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식 지식이 이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괄호고 여기서 다 쳐야 되겠죠. 그래서 evaluate 삼형식 동사고 others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사용할 때라고 했을 때 they are 이 생략되어 있어도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식 지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걸 보고 다 다르게 느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lleges professors들은요. are often concerned. concerned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with가 나오게 됐을 때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concerned 다음에 about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걱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whether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대요. 전치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whether절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sales manager with가 나오잖아요. 지금 with 이하의 다르기 때문에 with만 나왔고요. 앞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sales manager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은 앞에 있는 동사는 다 똑같고 여긴 다 똑같고 여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명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주어로 처리가 되고 두 번째 주어로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는 are concerned with concerned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sales manager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꼬시면서 넘어오는 설득적인 사람인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end가 나오면서 those involved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PP로 나온 거라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관련 종사자들은 하고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말은 are concerned. 뭐에 관심이 있어요? with whether someone has charisma.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지 아닌지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로 대중들을 사로잡아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as these examples illustrate 이러한 애들이 illustrated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삼양식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as를요. 보통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통 이제 거의 뭐뭐 하듯이 이러한 애들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역할이냐면 evaluator, 평가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contex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the role에 대해서 evaluator가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데 좀 길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target이 되는 person이 is encountere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쳐지는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target person이라고 한 거예요. 평가하는 대상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context 평가 대상이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의 역할이 종종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위치적 이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influence란 삼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로 봐야 돼요? 의문사로 봐야 되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나 어떤 도식지식이 이렇게 해서 명사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의문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어떤 카리스마 도식지식이 사용되어지고 있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배경지식을 활용할 건가 그런 상황들이 선택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도식지식은요. is determined 단순히 결정되기도 하는데 뭐에 의해서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빈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OO하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부연 설명 쪽이 답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habit이 맞는지 한번 같은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면 어떤 특정 도식 지식을 frequently, 자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chronically accessible chronic이라는 단어 자체가 time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이라는 의미니까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항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useful보다는 available이 낫겠죠.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는 말은 이용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kely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해서 이 형식 동사의 첫 번째 주격보호가 여기라면 여기가 두 번째 주격보호가 되는 겁니다. likely to be used 사용되어질 것 같다는 거죠. still more frequently in the future 미래에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비교급 앞에 still 이런 거 들어가면 훨씬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훨씬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더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 거를 habi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repetition repetition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활성화된 배경 지식은 function 기능하는데 much 훨씬 뭐 뭐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전체사로 쓰였죠. recently activated one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자주 쓰이면 그 배경 지식을 예를 들어 내가 5살에 얻었다고 칩시다. 그게 계속 활성화돼서 자극을 받게 되면 15세, 25세, 35세가 되더라도 마치 최근에 활성화된 도식 지식처럼 늘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된 접근성이 그러니까 접근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뭐가 또 증가되게 되냐면 어떤 가능성, that 이하의 가능성이 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will be applied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보니까 전체사라는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온 겁니다.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식 지식이 있을 때 그걸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전반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스키마가, 도식 지식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연 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